지금 김건희께 2,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처렸어요. 이게 한 건 한 건이 다 특검 수사감이야.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이거 빌렸다? 그 천박한 졸부들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김건희 가족 같은 애들. 모텔 사업하다가 검찰 권력에 줄 서가지고 졸부된 애들. 이런 인간들의 특성은 사치품 쳐바르는 게 특성인데 이걸 빌렸다고 이런 거를 서로 빌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나? 그 졸부들끼리? 이거 뻔한 거죠. 이거 누가 수사할 겁니까? 이게 만약에 김건희 거라고 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공직자 재산신고 위법인데 이거 누가 수사할 거예요, 이거를. 이거 수사할 사람 없잖아. 이거 특검이지, 당연히 이거. 이런 게 지금 탁탁탁 튀어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하면 역풍을 맞는다? 아니,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?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? 내가 장담하는데요.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70%가 윤석열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10% 더 높게 나옵니다. 김건희 특검 80%가 찬성할 거예요. 야당이 왜 안 합니까? 그걸 지금 야당 애들이 우상호하고 등등이 수박들이 막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최고위원 첫 회의 때 야, 이 특검 들어간다 하고 박찬대. 자, 박찬대 최고위원. 김건희 특검 열차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야. 이제 출발시켜야 돼요. 왜 그러냐? 자, 김건희, 윤석열 장모 처남 김건희가 연루된 경기도 연평군 구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주사 담당하는 검지 경찰관이 통영 취임식에 초청됐다. 명백한 회의 압박이다. 지금 7만 8천 원 가지고 김혜경은 129번 악수색. 9개월째 수사도 안 한다. 여기까지 나왔는데 뭘 특검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특검 가는 거지. 이 정도면 끝난 거지, 이거를. 나는 지금 이거가 특검에 들어가는 순간에 좀 윤석열이 못 버틴다고 보는데 그래서 윤석열이가 부랴부랴 이재명에 전화하고 추파를 던지고 문재인에게 안부 전해달라. 그 생쇼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잘못 걸리면 이 여야 간 거래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. 지금 특검 안 밀어붙이면은.